김영렬 센터장님 김영렬 센터장님 김영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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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와 마주했었는데 이런 경기침체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침체를 우리가 극복해왔지 않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유동성도 써왔고 우리 경제 시스템에 숨겨졌었던 상당히 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면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찾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런 메아리 버블이 들릴 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딜까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경기 확장국면에 가장 말미, 후반부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경기침체 쪽에 조금 더 계속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이 점을 조금 더 진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경기침체가 오긴 오고 그 마지막 쯤에 저희가 있다. 그 전 마지막 쯤에? 그렇죠. 가까워지고 바로 그 목전에 있다라는 거죠. 버블 터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이시냐고요? 안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거부감이 크실 거예요. 안 듣고 싶죠? 안 듣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문제 수습되고 나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 자꾸 이제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관성적인 습관을 조금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내용에도 조금 썼지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의 끝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오는 시작도 우리가 포착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자꾸 부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작이 왔을 때도 그 자체도 자꾸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이제 제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경기 침체는 오고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침체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기 침체를 보았지 않습니까? 뭐 금융위기도 봤고 재정위기도 봤고 무역전쟁도 봤고 그리고 팬덤위까지도 본 이 경기 침체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침체도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경착륙에 가까운 하드랜딩의 침체가 아니라 상당히 소프트 랜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침체에 가까워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와 가까워져 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침체 온 다음에 기회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과연 투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서 봐야 될 텐데 무엇이 더 많이 반영을 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주기에서 항상 경기 확장이 있으면 수축도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은 분명히 경기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 분명히 이제 조금 톤 다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침체 없이 계속 이런 기조 자체가 미국처럼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바라고만은 있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기째 지금 침체지 않습니까? 지난해 3분기를 시작해서 4분기도 망쳐놨죠. 1분기도 지금 작살났죠. 그럼 이미 어느덧 우리는 3분기나 침체인 상황이에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경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장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우리가 수축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실물경제하고 투자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게 보시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속도가 느려져 있고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률이 플러스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못 미치니까 자산 시장에서 원하는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우리의 시간 선상의 위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요 자산군별 투자 매력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리커버리가 있고 붐이 있고 이거 있는 이제 좋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버스트 이제 거품이 같이 정점을 통과한 시점 그때가 이제 버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리세션 침체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버스트일 때 구내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인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제가 여기다 타이틀에 좀 작게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21년 하반기 기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저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버스트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제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야 우리 백신 맞고 나면은 이제 오프닝 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글로벌 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코스피가 3천선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좋고 나쁘지 않았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잘 버티다가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부진해졌었다라는 거죠. 7월이 최고점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버스트 상황에 그렇게 채권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미 징후들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금, 메탈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에 조금씩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잘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반짝 수요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증산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았어. 그런 분위기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나스아기나 S&P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붐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도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장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자. 자꾸 이 얘기들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갑자기 시계방향으로 확 돌아갑니다.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 채권, 국내 채권 같은 경우들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버스트 위치에 있다가 지금 어딘가요? 침체에 있죠. 완전히 지금 코스피는 2700까지 빠졌고 모든 채권 금리가 폭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채권 플레이어들은 멘붕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전해드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텐데 그만큼 지금 가격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침체 쪽으로. 저거를 보면 국내 주식은 조금 더 많이 얻어 터져야 되는 거고 채권이 조금 있으면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침체에 있었던 에너지라든가 메탈이나 곡물 이런 것들은 지금 리커블이 단계죠. 이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면 이제 얼마까지 더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고 해외 주식 부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작년 한 9월, 10월 정도 위치해요. 얘는 좀 많이 얻어 터져야겠네요. 해외 주식이. 사실은 지금 해외 주식이 많이 조종받았다고는 하고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조종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터져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건 이거예요. 경기 확장 국면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를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 확장의 시간이 오래 갈 거예요. 지금 우리 인플레 문제 수습하고 경기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에너지 사는 거가 올바른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좀 슬슬 팔아야겠네요. 부동산은요. 문제는 시간이 달라요. 앞서 제가 보시면 작년에도 붐이었는데 지금도 붐이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네요. 조금 앞으로 간 상태인 거죠.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작년에도 금 좋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좋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가격반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런 자산들은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산들에 대한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잠깐 말이 끊겼지만 경기 확장 국면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인플레에 반응하는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만간에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채권을 사는 거가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채권을 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드냐 또 미국 주식시장이 어려워졌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쉬운 설명을 드리면 가격 조정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할인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가격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백화점에 할인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전단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못 사본 것들 사볼 때가 된 것 같아. 양복도 한 번 사보고 구두도 사자. 그래서 백화점을 간 겁니다. 백화점을 막상 들렸더니 일찍에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명품 매장에서 할인을 한다라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샤땡, 에르메 땡땡, 굿땡 이런 데들이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에서 할인을 한다라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원래 양복하고 구두 사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나도 왠지 갑자기 줄을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오늘 쇼핑을 하려고 온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되느냐. 원래 내가 할인이 들어갔다고 사야 될 그 제품을 사는 거가 올바른 소비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는 것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 명품의 할인이 들어갔어? 무엇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줄 좀 서볼까? 라고 하면서 지금 줄을 서게 된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식도 분명히 싸졌는데 채권이 더 싸져버리니까 그러면서 명품의 줄을 서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계속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채권을 보게 되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무려 2.7%까지 왔거든요. 제가 중장기 자료를 쓸 때 23년 정도에 한 2.4%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글로벌 자본가들 사이에서 10년, 20년 사이에 장기 채권에 대해서 3% 근처에서 이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얼마나 자주 오게 될 건가? 라는 것들의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 채권에 그러면 돈 좀 몰립니까? 아직도 안 몰리는 거죠. 대신 이거를 사고 싶으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사고 싶으니까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달러를 모아놔야죠. 그러니까 유로도 약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엔화도 약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제가 표현한 부분이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럼 지금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통화를 많이 갖고 있는 거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아직 채권 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달러를 ETF 이런 걸로 사두면 괜찮나요? 그냥 우선은 달러 자체를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고요. 현금으로 바꿔서? 그렇죠. 선설하기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투자의 풀에 어떤 선택지의 풀을 많이 갖춰두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달러 사실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비싸죠. 근데도 달러가 나쁘지 않은? 그렇습니다. 1,200 몇십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결국 우리가 우리하는 그런 침체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내가 구매력, 구매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투자의 가용 능력을 맥스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행위들이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많은 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캐시를 지금 일반적으로 가져가려 하는 걸 되고 또 그 캐시에 대한 범위도 원화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달러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선택지 부분에선 더 필요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채권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식의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풀이나 그 가용력이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미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분들 같으면 어쨌든 달러로 사셨을 테니까 주식을 팔아놓고 아직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지금 이제 이 방송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느끼셔야 될 텐데 주식이 진정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금리의 바닥, 금리 채권 수익률의 정점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오버슈팅됐다 오버슈팅됐다라고는 말은 하고는 있으면서도 사실 그 시기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이미 레벨은 영역은 떠난 것 같다. 오히려 횟수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 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6번의 FMC가 나왔습니다. 매번 올린다면서요? 그렇죠. 매번 올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6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를 인상하는 걸 봐야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덤덤해질 거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계속?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3번 정도 통과해 금리 인상을 해도 그 이후로도 금리는 계속 올리게 될 텐데 그 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무덤덤함을 느끼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럼 무덤덤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는 채권 금리가 그때는 정점을 통과해서 더 이상은 오르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채권 가격도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호가 나오게 되면 주가도 조금은 편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가가 편해진다는 거는 주식을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 된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괜찮은 주식들, 양질의 주식들이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움직이기. 저는 그래서 많은 전략가분들이 지금 버텀업으로 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승기 쓰지 마시고 좋은 주식들 골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조금 이르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한 6월 정도가 지나면서 좀 좋은 주식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등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채권 금리 상승이 스톱해야지 그 후에 주식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코버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코버블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둑기사분들이 보시면 대국이 끝나고 나서도 이겼던 저든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전략가들도 시장 전망이 맞았든 틀렸든 복귀를 합니다. 내가 잘 맞춘 거는 뭔가? 내가 틀린 거는 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망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잘 맞췄었던 것들은 인플레가 상수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잘 맞췄었던 것 같고 오래 간다 이런 것들도 잘 맞췄었던 것 같은데 그 레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 예측했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레벨이요? 인플레이션 레벨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좀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시장 금리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도 저 역시 저금리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시장 금리가 갑자기 2% 중반 3% 때까지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 등을 이제 예측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복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까?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하는데 직관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코스피의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에코버브를 설명드리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코스피하고 12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동평균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쭉 보다가 제가 느끼게 됐었던 게 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이 1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장을 보는 것에 대한 심리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12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반기에도 우리 주식장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3천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체질도 많이 바뀌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체질도 바뀌었고 유동성 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프리미엄 요소만 장착이 된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는데 1월 달부터 그 심리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프리미엄을 믿어왔었던 것들이 이거는 뭔가 그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믿어왔었던 것들이 뭔가 노이즈가 아니었을까? 변동성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의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코스피를 보기보다는 뭔가 변동성을 제거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12개월 이동평균선이 경제심리선이다라는 제가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12개월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그냥 코스피의 12개월 이동평균인 거예요. 저거는 그냥 코스피 라인을 후행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후행적인 거죠. 후행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행적인 것조차가 제가 느끼게 되는 건 이것이 현재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직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저게요?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라는 데이터 자체가 모든 것들의 경제 데이터나 정보 이런 것들이 녹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뭔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과대해석된 정보가 지금 코스피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정보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막 얻고 하다 보니까 예측도 훨씬 더 빨라졌고 그러면서 점점 더 틀린 정보를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그게 주가에 점점 더 많이 반영이 빨리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제 심리선만을 가지고 나서도 시장을 해석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경제 심리선이라고 제가 정의 내린 12개월 이동 평균선과 코스피의 위치만을 비교해서 보면 이 위에서 활동할 때는 주식시장이 좋죠.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내가 타이밍을 실수하더라도 그 기존의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맞아가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래로 코스피가 처지고 난 이후에서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현재 코스피의 위치가 이 코스피의 경제 심리선을 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깨고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올려 쳐봅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코스피가 12개월 이동 평균 위에 갈 때까지 그냥 건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이거는 제가 경제 심리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는 조금 다른 결에서 우리가 또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설명드리는 거가 실물 경제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의 24개월 이동 평균선, 2년 평균을 가지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써봤어요.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코스피가 2700선쯤 되니까 잘 버텨요. 더 이상 잘 안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전략가들은 PBR 1배 왔으니까 북벨류까지 왔으니까 안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 정도 때까지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주식시장이 경기를 앞서서 오버슈팅을 했다가 지금 딱 경제랑 맞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개월 이동 평균선인 실물 경제선을 가지고 우리 거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유사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실물 경제선과 우리나라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교를 보여드리면 이 실물 경제선이 우하향했었던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후퇴했었던 시기는 유일하게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축되고 역성장했었던 때는 두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물 경제선은 우상향하죠.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는 확장하고는 있다는 거예요. 수출도 많이 들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더 깜짝 놀랄 부분이 실물 경제선과 우리나라 월별 수출 총액하고 그려서 보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 얘기는 어떤 신호에서 나올 것이냐. 수출이 역성장하게 되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를 하겠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침체 버티는 힘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조금 극단화되어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수출이 결국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수출만 감소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버티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경제 심리선과 실물 경제선을 제가 같이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 심리는 꺾여 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아직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들. 이 위치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2007년부터 2008년, 2011년부터 2012년,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입니다. 이때 코스피가 다 비극적이었네요. 되게 안 좋잖아요. 보면. 그리고 다 공통점이 인플레, 그리고 통화 정책이 변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에코버블, 메아리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 경제 심리선과 실물 경제선이 만나겠죠. 곧 만나는 시간이 되면 구체적인 경기 침체 이유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선형 예측을 해보니까 자료 내용에서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지금 꺾여 내려가는 경제 심리선과 실물 경제선에 대한 것들을 선형 예측을 해봤어요.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측한 바로는 10월, 11월 정도 쯤에 둘이 만나게 될 확률이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둘이 만나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문제는 상당히 그때부터 시험 무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시점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만나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07년도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금융위기라든지 무역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장이 데미지를 더 입었습니다. 그랬었죠. 둘이 만나면 더 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였어요. 유럽 재정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이 우리 실물 경제에 데미를 주는 거야? 사실 재정위기는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데미를 주지 않았어요.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유로가 강세로 가고 우리나라 통화가 극단적으로 약으로 가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많이 불편해졌었는데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어졌냐? 옆으로 누워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색깔이 결정되는 게 가격 조정을 받을 거냐 기경 조정을 받을 거냐에 대한 그림이 올 4분기 정도의 그림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에코버블에 대한 환경에서 메아리 버블의 환경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료 내용에는 여러 가지를 써 나왔지만 메아리 버블이라는 변화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면 숙제가 있죠.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인플레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1년 안에 이거 해결해야죠. 그럼 해결하려면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증산을 할 건지 아니면 증산을 안 한다고 하면 증산할 필요가 없어요. 증산을 안 하는 거는 이유 등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딘가에 이 인플레나 쇼티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이거 끌어올 수만 있게 된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요소에서 여러 힌트가 될 만한 이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에코버블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자할 기회가 있게는 될 거고 그런데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성장을 말하는 내용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쨌든 경기 침체는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는 않을 걸로 강력하게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침체는 수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있으시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한다? 그러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대응하고 무작정 버티다가 대응을 하는 거라 기다렸다 대응을 하는 거랑은 천지차일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건 내가 노리고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노리고 기다릴 때가 지금 뭐 시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대략 한 올 4분기 정도쯤이 아닐까로 추측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는 지금부터는 시간을 버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시간을 버는 방식은 지금 수만 명의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위험을 관리하고 시간을 버는 방식이 서로 다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벌면서 시간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나는 더 이상은 손실은 안 돼. 손실 제로로 갖고 있다가 제로로 버티다가 시간을 벌 거고 그다음에 위험도 제로라는 판단이 서있을 때 투자할 거야. 이런 상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눠질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 중에서는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료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나눠드림, 돌려받음. 이 전략을 가지고 나서 제가 내용을 써놨는데 나눠드림. 우리는 이제 꿈을 구분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나눠드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꿈도 나눠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꿈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를 다 똑같은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스토리만 갖고 꿈꾸던 그런 때나.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돈이 넘쳐날 때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주식들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게 먹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특정 꿈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넘쳐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돈이 넘쳐나는 게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부로 그런 꿈들에 대해서 투자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받음도 그냥 받음이 아니고 바텀. 바텀. 바텀을. 바텀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가 강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든가 구조적인 이익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들 등이 시간을 버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은 참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돌려바텀. 그리고 나노 드림. 그런 것들 참 잘하시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가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뒤에 굉장히 또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전략이 많이 나와있으니까 아마도 저는 당분간 올해 한 3분기 말까지는 이 내용 가지고만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추가하고 강화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이라면 개인적으로 꿈 나누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을 관망하시는지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장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죠. 꿈 나누기.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어떤 식으로 빨리 옷을 갈아입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저희의 본업이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종종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한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